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라는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동영상 100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열두 번째 점. 오늘 주제는 인간은 기생종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식물을 공부하면서 결국 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흙을 공부해야 되고 흙을 공부하다 보니까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 흙과 미생물들의 관계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곤충들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 식물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공부하게 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생물학을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그런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종들 중에서 한 40% 정도 지구상의 40% 정도 종이 기생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의 기생에서 먹고 사는 기생종이다. 이렇게 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인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도 기생하는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아니면 다른 생명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생해서 먹고 사는 그런 종의 인간도 포함된다. 이렇게 책이 지켜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멍해졌죠. 어떻게 인간이 기생하는 종들하고 같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하며 또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생명체들을 도와주는 인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개 중에 남의 거를 괜히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이 해놓은 걸 갖다가 어떤 명목으로든 그걸 가져오는 지가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에는 이런 기생하는 기생종들의 습성, 그런 그것도 포함된 것 같아. 이렇게 제가 긍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남 노력한 거, 남이 막 힘들게 한 거, 그걸 이렇게 거적하와 먹고 살고 이러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저 때 영화 같은 걸 하나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부자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스토리가 그런 거죠. 거기서 이것저것 이렇게 막 가지는데 뒤에는 막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서 서로 안 좋게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이러면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종 중에서 40%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생종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아니고 기생종 아유, 여기 촬영장이 널 이렇게 좀 쓸쓸합니다. 여기 이제 기생종을 도대체 기생종이 뭐 어떤 거야? 이래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었습니다. 그 이미지로 해가지고 보니까 식물 중에서도 이렇게 기생해서 사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위로 위로 막 높이 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로 이렇게 솟으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위로 막 솟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넝쿨 식물들은 이제 그 넝쿨을 만들어가지고 싹 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버리죠. 심지어는 그 나무를 다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식물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기생하는 이제 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충들, 이제 기생충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충들, 이런 충들도 여기에 뭐 되게 많이 놓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생, 뭐 16인의 기생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 그 거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이 막 뼈 빠지게 열심히 이제 돈 벌어 놓은 걸 그거 가지고 이제 어째어째 이제 좀 노예 잘 살고 이제 그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생이 그 이쁜 용모로 그 사람을 싹 홀려가지고 이제 그 돈을 홀라당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그걸 갖다가 기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아 기생이 이제 이는 거구나 하는 걸 여기에 이제 쭉 이미지만 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알, 이제 뻐꾸기 알, 뻐꾸기인가? 그 알 이것도 다른 둥지에 이제 자기 그 알을 딱 심어가지고 뒤에는 이제 이 나머지 알들을 전부 다 떨어뜨리거나 이 새끼가 부화되게 되면 이제 이 새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여버리죠. 아예. 그 지 혼자만 막 살아가지고 뒤에는 이제 뭐 이 혼자 사는 이런 이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이는 뭐 벌, 이는 몸 안에다가 자기 이제 씨앗, 자기 그 알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탁 그 심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이 벌이 결국 이제 그 벌의 몸이 그 지 알 새끼가 부화하면서 이제 먹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기생들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생, 기생양? 이 영화도 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생이라는 그런 말들이 결국 이제 지는 노력을 조금만 하고 상대방 걸, 상대방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걸 가져오는, 가져와가지고 이제 지가 에너지로 써버리는, 지 그 양분으로 써버리는 이제 그런 걸 흔히 이제 기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농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뜬금없이 기생이란 말을 하느냐, 기생종, 인간이 이제 기생종이란 말을 하느냐, 제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하는 사람들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도대체 저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어렵다, 잘됐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이 뭐 요래 한 두세 명이면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래 일곱, 여덟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반 정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반반 정도 이야기해도 사실은 좀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 100%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70, 80% 정도는 성공하고 10%나 20% 정도는 실패하고 그게 이제 우리 세상 사례의 보통 그거잖아요. 그런데 농업에서, 농사에서는 거꾸로 대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농사하니까 참 좋더라 하는 사람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이 7, 80%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풀이 됩니다. 그 말들은. 일단은 이제 농사를 하면 뒤에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떨 때는 풍년이 들고 어떨 때는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풍년이 들면 가격이 완전히 그냥 생산 원가도 안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농민들이 풍년 들음만 못하고 막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막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TV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도 대책이 없고 흉년이 들면 이제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민들이 이제 우리들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바로 수입해버립니다. 수입해버려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가격 좀 올라가지고 조금 돈 몇 푼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나마 그 가격까지 이제 그대로 떨어뜨려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그래요. 저는 뭐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하면 겨우 그냥 막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았다 하면 막 그런 대로 이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빚쟁이 된다 빚이 된다 이러는데 또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농사를 아무리 내가 잘 지워놓고 금이 좋고 하면 뭐합니까? 그걸 유통을 해야 되죠. 특히 농산물은 이제 생물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아요. 어떤 거는 이제 부추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10일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부추가 이제 허블허블해져가지고 내지 이제 그 뒤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부추들은 이제 단단하고 맛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유통업자들이 그걸 구입을 안 한대요. 그래서 부추는 실제로 유통기한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빨리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게 이제 농민들이 제대로 값을 못 받는 거는 이제 유통 판매에 그걸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농수산 도매시장을 전국에 서른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공정하게 운영하라고 그 경매 제도 경매사업라는 이제 그 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제 그 뭐 그걸 제대로 이제 이렇게 뭐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그 덕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 그것도 이제 가격이 들쑥날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천 원인데 경매를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뭐 1100원 1200원 될 수도 있죠. 내가 받고 싶은 거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내가 천 원 정도 받고 싶은데 가격이 500원으로 된다든지 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원가도 안 되는 이제 생산 원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또 하다 보면 그게 뭐 그런 유통 문제 판매 문제도 문제지만 일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뭐 아들 손자 뭐 딸까지 해야 뭐 한 집안에 식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농사 처리되면 이제 얼마든지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일손 부족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까? 산업화가 급숙하게 되고 도시화가 급숙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기 살고 있다 합니다. 아, 3분의 1인가? 하여간 뭐 천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편중돼 있고 그쪽으로 가야지 또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라든지 농촌이 있는 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나름대로 애로짐들이 있겠죠.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도시, 소도시 이런 데는 이제 젊은 인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이제 남아는 노인들, 어디 뭐 갈 데도 없는 그런 분들만 이제 이렇게 자꾸 남아도는 이제 그런 기현상이 막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들이 그 큰 뭐 천평, 이천평 이런 농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돈 주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옛날에는 이제 조금 임금이 쌌대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이제 그 사람들의 임금이 조금 쌌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요. 한국 사람이랑 그 외국인 노동자랑 임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시골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임금 주고 새참 주고 밥 먹이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 아니 이게 농사 조금 해가지고 그 돈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또 유통 못 해가지고 문제. 그리고 또 중간 도매상들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익을 또 먹어버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또 일이 안 되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임금 주고 나면 또 먹어버려. 땅에다가 또 농약하고 비료 안 뿌리면 안 되니까 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농약회사 비료회사에서 또 먹어버려. 이러니까 실제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속되게 말해가지고 뜯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돈이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이게 마치 이제 기생하는 그것처럼 아니 농민들이 농사해가지고 돈 며품한다고 그걸 이렇게 뜯고 저렇게 뜯고 이렇게 뜯고 그다음에 이 농산물을 이제 위로 팔라고 그러면 또 운송해야 되죠. 차 기름값이 또 올라가지고 또 운송비도 또 평소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 5중으로 자꾸 뜯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돈이 안 되는. 그리고 농사 팽랄 해봤자 돈이 안 되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한 해 두 해 농사를 망치고 그러면 빚세. 그 빚도 농민들 위한다는 농협빚입니다. 농협에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 계시는 그 노인들이 내 자식들한테는 농사를 절대 안 시킬 거다. 이러니까 뭐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농업 인구는 점점점점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내 자식한테는 이걸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자식들한테는 그걸 권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평생 일만 하고 이렇게 이제 막 그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겨우 먹고 사는가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누니까 안 시킬 거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제 기생종이다. 인간도 기생종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제에서 우리가 나무 끌을 우리가 이제 뺏어가지고 쓰는 것도 문제지만 내 끌을 남한테 뺏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뺏기지 않으려면 내 끌을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농약하고 여러분들이 농사할 때 이제 농약하고 화학비료만 안 써도 그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 1년에 뭐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미생물농법으로 농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걸 첫째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외국인 인력들을 사람을 써서 쓰면 당연히 돈 줘야 되죠. 그런데 안 쓰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도시에서 실업자원 청량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테레비 보십시오. 감축한다. 인원 극화한다. 2025년이 되기 전에 아마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늙놓고 앉아가지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농촌으로 가가지고 땅 사야 되죠. 땅 무지비사입니다. 여러분들 시골 땅 무시 못합니다. 무지비사요. 그럼 비사니까 임대한다. 그리고 이게 1년 농사다 보니까 임대를 갖다가 천평이 청폐하면 또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서 농사한다고 그러면 또 집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집 하나 지으려면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러면 기농기촌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천만 원, 천만 원 가지고 기농기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시에 집은 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그리고 또 다들 한 10년 된 차든 5년 된 차든 어떻게든 차동차 한 대씩 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로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원래 주수할 때라든지 이렇게 파종하고 이럴 때는 일이 많다입니까? 그럴 때는 기계를 쓰면 좋죠. 그런데 그 기계를 사면 그때부터 또 돈이에요. 활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지원센터 빌린다. 여러분만 빌린 게 아니고 5만 대만 사람이 다 빌립니다. 여러분 순서까지 안 옵니다. 농사는 때라 그럽니다. 때놓치고 나면 농사 안 된대요. 제가 농사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에는 5만 대만 사람들이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있는 기계를 다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순서가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그걸 빌릴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시골에 기농기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민으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농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아까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만약에 부부가 3명이면 한 부부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의 부부라고 하면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부부라고 하면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부 10명이 농사를 갈 때 이번에는 A 부부 땅 농사 도와주고 그다음 주에는 B 농사 도와주고 그다음에는 C, 그다음에는 D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일당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너한테 품앗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논에다가 일을 해줄 테니까 너는 다음에 내 논에다가 일 좀 해줘. 내 밭에다가 일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품앗이를 옛날에 우리 소상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도시에 살면 집 시골에다가 안 지워도 되죠. 그다음에 자동차는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뭐 어쩌고 하면 맨날 가야 됩니다. 맨날 가야 되는데 미생물농법으로 농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생물농법은 깨어른 농법이에요. 자연 농법이 가깝거든요. 수확은 조금 덜 하겠죠. 농약 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 뿌리면 때깔은 번질 번질하고 수확은 조금 더 잘 되겠죠. 한 20, 30% 잘 되겠죠. 그런데 미생물 해놓고 태평스럽게 있으면 수확은 당연히 좀 덜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농약도 안 치고 화학비료도 안 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농작물을 갖다가 여러분 도시에 가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아르마리로 이렇게 파는데 그냥 파는 것보다 만약에 배추를 가왔다 그러면 그걸 김치로 만들어 가지고 김치를 대신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이런 걸 가왔다 그러면 장아찌 같은 걸로 만들면 됩니다.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발효종자균으로 장아찌를 만들게 되면 1년, 2년, 3년 정도 놔둬도 아삭아삭한 게 그대로입니다. 김치를 만들어도 그대로 이게 아삭아삭합니다. 김치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약이나 화학비료 안 뿌리고 만드는 그걸 도시에 들고 와가지고 아까 다섯 부부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서로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장아찌를 만들어가지고 이웃에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식품 제조까지 신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법 자체가. 그런데 식품 제조 중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적석 판매 제조라는 게 있어요. 반찬 가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찬 가게. 적석 판매 제조는 이 적석에서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다. 적석 판매 제조는 이거는 이거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내가 신고하면 그 다음날 신고 필증 줍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봐요. 청결하게 해놨네. 깨끗하게 해놨네. 그러면 바로 신고 필증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식품 제조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완전히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식품 제조는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적석 판매 제조해가지고 내 이웃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한 거 콩이면 콩을 팔면 무슨 돈이 되겠어요. 저도 이번에 콩을 600kg인가? 600kg? 하여간 한 차를 샀어요. 600kg. 하여간 막 억수로 많이 샀습니다. 콩을. 그런데 콩을 그냥 팔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주를 만드는 거예요. 콩을. 콩 메주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와 이거 엄청 손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부 10명이서 하면 사부작사부작 메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또 장독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메주하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리고 6개월 정도 놔두면 그때 반드시 우리 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주가 아주 안에 막 이렇게 막 잘 피워요. 잘 피고 메주가 굉장히 맛있게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게 되면 메주 안에 곰팡이 같은 거 시커먼 거 이상한 곰팡이들이 피해가지고 맛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저희들 유원플러스 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메주 자체가 벌써 완전히 꽃입니다. 바짝바짝바짝해가지고 되게 하고 그 메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물 소금도 그냥 소금 쓰면 안 되죠. 발효소금을 써야 됩니다. 이걸로 발효한 발효소금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6개월 정도 놔두게 되면 아주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죠. 된장, 간장. 그러면 된장, 된장도 되고 간장도 되는데 간장을 뽑은 된장은 좀 쌉니다. 그런데 간장을 안 뽑은 된장은 좀 비싸요. 그 대신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다 장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려고 하면 큰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아파트에 베란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가지고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재배한 그 콩 그 콩을 가지고 매주를 이렇게 말르고 띄우려고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달 정도 딱 말르고 띄우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명, 3명, 5명, 5명이 그 집에 주문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단지 한 단지든 두 단지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여러분이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간장하고 분리할 때도 이제 그 사람이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가지고 이걸 분리해주고 담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장소를 그 사람 집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식품 제조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고 즉석 판매 제조 이거는 반찬 가게 신고만 하면 된다. 금강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섯 부부 같으면 10명이 여기서 한 명을 대표로 명의를 누군가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동업자로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게가 아무리 좁이라도 한 건 없죠. 왜 된장 그걸 갖다가 그 사람 집에 가서 해주는 거죠. 해주는 대신 뭡니까? 이걸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떼되면 가서 분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데 1년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죠.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매주값도 따로따로 받고 그것도 또 따로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주는 값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1년 내내 일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시 사람들도 좀 잘 먹어야 되죠.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음식들 농약의 칠각인 거 그다음에 화학 비료의 칠각인 거 그다음에 요즘 GMO 해가지고 유전자 변이인 거 유전자 변이 자꾸 먹다 보면 사람이 유전자 변이 될지도 모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우리 땅에서 제대로 농사 지원 이런 걸 가지고 집집마다 장독 한 대여섯 개씩 놔두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할 줄 모르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부부 5명 그러니까 부부 5명이 10명이죠. 10명이 조그만한 반찬 가게 하나 내놓고 농사철 되면 시골에 확 가가지고 농사하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받아가지고 해주고 저는 이거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 저는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다고 하면 하거든요. 제가 정거를 보이겠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저만 혼자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부전성이라고 그러죠.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뭐 조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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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저만 딱 남거든요. 남으면 부전성으로 제가 1등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잘했던 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부전성으로 제가 1등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